세 번째 호흡은 피자 먹자 4분밖 호흡이에요. 자, 피자 먹자 4개로 잘라져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하고 피자 먹자 피자 먹자 피자 먹자 피자 먹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. 피자 먹자 호흡법 피자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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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으로 장구치기 꿀사과, 수박, 피자 먹자 궁채, 열채 따로 치기 꿀사과 수박, 따로 치기 수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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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피자 먹자 따로 치기 피자 먹자 피자 먹자 피자 먹자 피자 먹자 이라, 이라, 이라